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봉투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닌자 가이덴 1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닌자 가이덴 2를 해볼게요 사실 예전에 스토리모드 한번 깼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해볼게요 닌자 가이덴 2의 액션은 특히나 끝내주죠 류 하야부사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라도 손이 꼬이는 순간 욕심을 부지하기 힘든게 난해합니다 그럼 다음은 닌자 가이덴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와! 근데 왜 덩이 안터지니? 이야 멋있다 뭐 절기만큼은 아니지만 맘엔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오! 이 씨발! 왜이래! 이거!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한참 잘 싸고 있는데! 아 씨발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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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셔요? 아휴! 아휴! 불쌍!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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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로 발끈할만큼 얘가 이렇게 여린 마음이 아닐텐데 잠깐만요 기분 탓인가? 총이 좀 커보이지 않나요? 뭐 신경끄죠 뭐 아휴! 아 링가 1때 무라이 새끼 때문에 잡팀이 존나 싫어하네 발동도 내 왕대로 무시키는 이 단굴에 너무 의존해서 잡아야 되는게 좀 아쉬웠네 진짜 죽어 이 고릴라 씹세야 뭐 그래도 이십 달러 지나네요 레이저 세지는 어떨까요 오예 바로 이거예요 단굴을 내 맘대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어 씨발 뭐야 방금 그거 뭐지 풍압 씨발 쿠샬 다오라요 아 500원짜리 아 씨발 1000원짜리 꼴이 존나 아파 니 풍압의 허점을 간파했다 막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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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 조절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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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파 아오 좀 죽어 좋아 이걸로 마무리 뭐야 이거 씨발 버그인가 버그에 걸렸다 이 말인가 아니 버그라니 아니 씨발 이게 무슨 소리야 버그라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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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씨 rival 버그라니이... 아아깐 이 공룡 개스키 이 공룡 C방셀 넘기고 난 뒤에는 뭐 아직까지는 별 탓은 없냐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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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지고 조지고 또 조지고 조지고 계속 조지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레이저 세지에서는 이렇게 팔이 아플 때마다 어딘가 다른 차원이 나타나서는 그냥 C컷 단구를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네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실제 세계 류하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어라라 그새 돌아오면 주위의 적들은 싹 그냥 다 죽어있어요 뭐 이것도 자세하게 신경쓰면 지는 거겠죠 뭐 에어라 대학 노을 보다 루 에어라 루 루 로 로 루 루 루 루 공방을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다보면 피통장은 제가 너무 불리하네요 아이고 좋았어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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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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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名前を知らずに散り落ちた鳥は風を舞い 祈ったところで何も変わらない 今わかるのは何かに約5枚 石川で振り越える 今日は落ちても決まる 她の悩みを放映しても もう囚われな夢は 反撃を殺したトキのその体 踊り経が滅すべく 震灰を焼きながら 와... 세상에... 2분이면 정리할 놈을 30분을 끌었네요. 요령을 모르니까 너무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아얀의 보스전은 더 골 때립니다. 지금 이렇게 편집해놓으니까 좀 물 흐르듯이 보이는거지 사실 전 이 전투에만 50분을 지금 헤맸어요. 아주 그냥 미치고 활짝 낄놓으십니다. 아... 클리어... 하지만 멘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으로 당구를 해서 인법 게이지를 모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저 씨발놈들이 저 평타만 치는 바람에 당구를 할 기회가 없어요. 계속 이 보스전에서 막힌지 1시간 20분째 재도전 48번째 지치려고 합니다. 지금이다! 진지 중요하잖아요. 전 가지 파티를 admitting seres bu수하는 건데 여러분의 신 oyn 한글자막 by 한효정